깔아도 될래? 깔아도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애가 눈빛이 갑자기 확 변하더니 제 다리를 확 덮져버리는 거예요 이분은 또 나이가 어리신 분 같은데 굉장히 남자답게 잘생기셨어 이분은 아 이런 분이 무슨 고민을 가지고 계실지 몸도 좋아 보이시는데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나이키 몸무게 탑요 22에 키 175 몸무게 68 성형 이게 제 고민이거든요 실례지만 잘생겼다는 소리 좀 들으시죠? 가끔요 인기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은 네 아무튼 고민 말씀해주세요 일단 고민이 이쪽인지 아닌지가 제 고민이거든요 20살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지금 전역을 했는데 거기서 저보다 5달 밑에 후임이 있었거든요 걔네 생활관에 가는 날이 아무래도 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걔랑 말을 좀 트기 시작했거든요 저녁에 주말이었는데 걔네 생활관에서 옆에 누워 있었어요 걔도 저는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기껏 말로 제가 일단 선임이니까 키스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그렸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했어요 뭐래요? 하고 키스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 선임들도 있고 후임들도 다 있었거든요 사고했네요 네 근데 거기서 키스를 하고 또 키스정말로 아 이것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따라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거기서 근데 저도 그때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했어요 생활관 그 짐랑 안에서 그거를 하고 걔랑 이제 아무래도 계속 마주치는 사이니까 둘 침번에 같이 섰어요 걔랑 그 침번에 같이 섰는데 그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걔이라고? 네 저는 그때 아직 이쪽인지 아닌지도 아직도 몰랐고 그때 이제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눴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면 자기는 탑이다 그러니까 넌 오늘부터 바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걔랑 같이 군대 안에 있는 노래방을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갔는데 애가 눈빛이 갑자기 확 변하더니 제 바지가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둘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모든 걸 했어요 다 그 뒤로 하는 것까지? 네 본인이 바텀한 거예요? 네 너무 아팠거든요 준비도 안 하고 한 거잖아요 네 젤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럼 뭘로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아니 그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아팠어요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하고 이제 걔가 휴가를 나갔어요 9월 달에 젤하고 콘돔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대해서 노래방을 갔죠 그 문제의 노래방?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때도 아팠어요? 그땐 이상하게 안 아팠어요 좋았어요? 오히려 막 진짜 그 흥분되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어머 그리고 이제 그게 좀 하는 날이 많아지고 차량에 관해서도 과감하게 하고 말했거든요 일단 걔랑 사귀었어요 1월 중순에 네 저녁을 하고 걔랑도 연락을 하고 했는데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힘든 일이 있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다시 만나주면 안 되냐고 제가 싫다고 그랬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된다 그 남자분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네 근데 궁금한 게 그 여자분이랑 사귈 때 네 남자리 같은 거 끝까지 다 잘 됐어요? 네 아 그럼 막 이렇게 여성의 몸을 보고도 좀 이렇게 흥분이 느껴졌어요? 그쵸 오 제가 그 여자애랑 사귈 때는 연락에 집착을 1도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 남자애한테는 유독 연락이 안 되면 제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응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걔가 휴대폰을 냈을 때 이제 카톡을 남겨놨어요 난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거 얘기해주는 사람이 좋다 네 생각을 나한테 얘기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 걔가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솔직히 나도 너무 지쳤다 자기는 그만하고 싶대요 이제 솔직히 너무 지친대요 걔 의견을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래 그만하자 걔랑도 좀을 냈는데 그래서 이 두 갈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저한테 좀 맞을까 싶어서 자 근데 일단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판단에 앞서서 성적으로 그런 관계를 가질 때 남자랑 할 때가 더 좋았어요? 여자랑 할 때랑 더 좋았어요? 남자가 7 여자가 3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어떤 여자분이 하자 그러면 본인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소중히 못 할 것 같아요 오 아 그럼 내가 볼 때 친구는 늦게 안 게이 같아 그냥 본인이 진짜 일반이면 뽀뽀까지는 할 수도 있어 일반들도 그냥 입으로 하는 정도도 할 수 있는데 가텀을 할 수가 없어요 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바이인가 싶었는데 바이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친구는 거의 게이 같아 남규를 보고 무슨 감정이 든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네 아쉽게도 아니 나도 없어 난 있는 줄 알아 아니 나도 없어 진짜 웃겨 아니 나도 없어 나는 뭐 있는 줄 알아요? 나도 소중해 너만 소중해? 아니 진짜 웃긴다 아니